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이것만 한다고 시켰지. 있어봐 이제 다 내 대신 다 해야 된다. 이거 손 이르고 옷 잡히고. 으악! 다음에 하면 되지 밥 식게. 뭐? 다음에 하면 되지. 거기 여기 가져온다 있어봐 빨리. 뭐예? 해라 해라. 도매히 여기 놓고 거기 뒷개가 뭐 하고 해야 돼. 아 참 그 뒤니는 제가 생각을 못하고 제가 참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. 내가 어머니 이뻐지라고 했는지 그게. 그러니까 이쁘라고 했지 좀 나는데. 오늘 어머니 내가 이거. 시간을 줘야 된다 시간 이거는. 오늘 왜 이뻐지라고 나 한 거지. 빨리 해라 있어 봐. 이거 고기는 이제 빨리 빨리 장만해야 된다. 그래서 해라. 우짜라고 나 할 줄 모르는데. 가에게 줄게 해라 물 받아. 물 버텨 한 거 받아라 빨리. 할 줄 모른다 이게 뭐. 할 줄 모르니까 뭐 어디나 하면 되지. 생선 왜 이렇게 생겼나. 생선한테 그러는 거야. 생선. 저희도 맘 맞죠. 우짜라고 내가 갖고. 실까라. 돔에 거기 복판 놓고. 손가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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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훑어라. 두 손 가지고. 오늘 지금 아바타 된 거죠. 그렇죠. 지난주에는 감독과 선수였는데. 오늘 완전히 바뀌었어요. 이따라 훑어라. 그래. 그래야 이 만취가 지인이 없어야 만취가 수 없다 이거. 아이고. 나는 팼네. 내가 보면 시키려고 준비하는 거 아닌가요. 아 일단 그거는. 이 서방 오는 날 끼리 맞는데. 이 서방이 잘못해갖길라. 이거 말라 이래 붙여주노 그래. 아이고 머리야. 아 그거 하고 또 그래. 속상한 거죠 지금. 아 도움이 되겠어요. 딴 데 같았으면 제가 막. 화를 확 확 내고 이랬을 텐데. 그러니까. 제 스스로 일을 저질렀잖아요. 아. 화도 못 해갖고. 내장 또 해. 이래 짝 해야지. 내장. 내장 우지 짝이야. 그래 그래 짝 빨려. 아 좋은걸 아예 무서워 하시는구나. 저 이 만취가 싫어하는 건데. 잘하네. 내장 준비를 하는 거야. 잘하네. 머리 쪽을 거면 지금 추웠지. 알아서 잘했을 때. 드디어. 기장 떨어졌다. 와. 아. 이 만취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. 사실은 이렇게 튀어나가면 저 어차피 다 모았다고. 식혜. 어이 근데 정당하게 진짜 일 많이 하신다 오늘은. 아 근데 진짜 다 아시네요. 아. 아. 저게 뭘 섞는 거예요 지금. 네? 생소? 네 생소. 가자미 식혜 같은. 식혜. 그런 거.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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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푸라 푸라. 지금 푸라 되나? 이제 다 됐지 싶은데. 벌써 됐어? 벌써? 와 또 곱네. 곱네. 와. 늘었네. 오케이. 이거 봐라. 내 옛날에 할밤 잤는데. 할밤 잤는데. 할밤 잤는데. 이렇게. 잘 때렸네. 있어봐. 그렇지.